인천 제주항로 신규 여객선 사업자로 선정된 하이덱스 스토리지가 지난 19일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 비욘드 트러스트호 명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신뢰, 그 이상이라는 의미의 선박명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선주사의 의지를 담아 비욘드 트러스트호로 명명됐습니다.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28m, 국제톤수 2만 6,546톤 규모의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정원 854명, 차량 487대, 컨테이너 65개를 싣고 최고속도 24노트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만에 재개되는 인천 제주항로에 투입될 선박은 다음 달 10일 오전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취항식을 갖고 오후 첫 취항에 나설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